걸을 쫓아줘요 한강의 시원 한강 바람에 콧뼛을 스치는 향기에 취해 친구들과 함께 달려가네 자정받하며 웃음 멈춰 흐르네 구리고 먼 코스모스 피어나 살랑살랑 손짓하며 인사하네 왕숙 전진아 미운 하루 보게 해 오르지만 완벽한 날씨 기쁘는 최고야 사방사방 엉덩이 흔들어 자유로운 이 기위를 달려가 그 땅에 도착해서 따뜻한 커피 달콤한 꽈배기 아이순간 정말 행복해 3페이지 9공원 지나는 날까지 친구 세 더 모여 열둘이 달리네 전날병에 지혜 태워가며 다사나 따라가는 우리의 밝기 흠흠지서 몸민심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북한 관찰 교회에서 멈춰 멋진 사진으로 추억 남기네 깊어가는 10월의 토요일 아름다운 이 길 함께 달리는 너와 나는 친구야 어여쁜 얼굴 달콤한 이야기 아 이 순간 정말 행복해 향수리 시장에서 마무리 유효의 무궁 시원하게 한 그릇 이 가르래 정치 속에 참 아름다운 오늘이었네 한 명의 영상으로 생각해 한 소중한 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랑의 음악이 환상당한 점이 많아서 이 영상의 흠흠지서 아주 조금 정치있을 때 인정한 제 모든 사실은 리액션이 언제나 무궁 시원하게 되어 친구들과 함께 달려가 내 자전거 타며 웃음 넘쳐 흐르네 구리 공원 코스모스 피어나 살랑살랑 손짓하며 인사하네 왕숙 전진아 미흔나루 고개 오르지만 완벽한 날씨 기분은 최고야 샤방삼한 엉덩이 흔들어 자유로운 이 길 위를 달려가 발땅에 도착해서 따뜻한 커피 달콤한 과백이 아 이 순간 정말 행복해 산폐지구 공원 지나는 내까지 친구 셋 또 모여 열둘이 달리네 청약용의 지혜 배워가며 타살로 따라가는 우리의 발길 흠신석 목민심석 해와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북한강철교에서 멈춰 멋진 사진으로 추억 남기네 깊어가는 시원의 토요일 아름다운 이 길 함께 달리는 너와 나는 친구야 너 예쁜 얼굴 달콤한 이야기 아 이 순간 정말 행복해 음 양수리 시장에서 마무리 육회의 무곡 시원하게 한 그릇 이 칼의 정축 속에 참 아름다운 오늘이 없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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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